안녕하세요 박태욱 국담론 벌써 이제 초여름이 성큼 다가온 6월에 첫째 주 박태욱 국담론을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 글로도 그렇고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정말 이 화두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국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현안을 가지고 제가 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못된 저질스러운 지도작담감도 아니고 사회에 귀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의 혈선과 위선과 무책임과 그리고 역사적 죄과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6월은 저희들이 어제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 씨 국민의 여론 듣고 잘 좀 하고 아니면 빨리 내려오든지 보은의 달의 그런 정신을 살려서 애국운동을 배가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그러한 호국 보은 정신을 함양하고 대한민국 전체성을 확립해야 될 국가보은처는 문재인 정부 코드 제1호 부처가 돼가지고 말이죠 독립운동자 독립운동 유공자 서운을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을 대거 말이죠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서 2020년 서운한 독립유공자 39명의 69.2% 최소한 27명이 광복 전후에 조선공산당 남조선노동당이나 노동자 농민운동 등 사회주의 계열 활동 인사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국가보은의 달에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동자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알아야 돼요 6.25 때 대한민국을 지킨 백선혁 장군님 같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소원을 하고 대한민국 정신을 기르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 2018년, 2020년 동안 69.2%, 70%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 인사서를 소원했다 이거 대한민국 망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은 미쳐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쳐들어가고 있어요 블루베리님, 신순옥님, 글씨가 여기 화면이 멀어서 안 보이는데 윤주님, 무궁화님 등 들어왔는데 같이 좀 호흡을 맞춰주세요 아니, 이거 미쳐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는 6월은 호국 보은의 달이다 이러면서 이런 거 하나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국민된 도리를 다 하는 거냐고 6.25 때 산화에 간 그 호국 영령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총탄 앞에서 절구하면서 쓰러져간 그분들의 원안을 우리가 어떻게 달래주냐고요 말로만 우리가 하면 안 돼, 말로만 국가보은처 장관 내가 지금 이름도 모릅니다만 문재인 정권 내내 이 짓을 했다면 이것부터 바로잡아야지 6월이 호흡의 달이고 보은의 달이라는 의미가 살아난 이런 거는 그냥 내버려주고 호국 영령들한테 감사한다는 얘기 100번 하면 뭐하냐고 도대체들 말이야 도대체들 정신들이 대먹지 않았어, 내가 봐도 말이야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월달 물론 저희들이 국립현충원도 가고 6.25 전쟁의 정신도 기르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정권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 파괴적업의 핵심적인 그런 사안 중에 하나가 국가보은처가 소원하는 이 문제까지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 이주로 이렇게 광복회, 김원웅의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백선엽 장군님 같은 분들한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렇게 오늘 서두를 시작합니다 저는 국가에 녹을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이런 거 일하라고 국가에 녹을 먹은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이런 거 하나 바로잡지 못하면서 무슨 애국운동한다고 하고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그래 당장 다 그만둬야지 썩어빠지는 사람들 같이 일하고 썩어도 보통 썩었어야지 이 사람들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거야 대한민국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진행되는데도 국민도 그냥 쳐다보고 있고 이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놈들 영혼이 썩은 거야 알지만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로 미쳐 돌아가고 있다 호국 보은의 달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잘못된 걸 바로잡는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신문들, 메이저 신문들 저는 하도 외국 보도들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쓰는 언론들이 많아서 참조만 합니다마는 하여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특히 대구에 가서 합동연설을 한 거 가지고 보도들을 하고 있어요 거의 일면식을 다루고 있는데 심지어는 사설에까지 나오고 이걸 봤는데 참 정말 안 될 사람들이다 안 될 사람들 뭐가 안 되느냐 아니 어떻게 이준석이라는 그런 꼬마를 내세워가지고 나이야 36이면 옛날 이조시회를 치면 어른입니다만 요즘 백세시대를 사는 이런 나이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직 이런저런 내공이 적으니까 아직 그런 면에서는 저는 패기와 젊은 신체적인 나이는 젊은지 모르지만 그렇게 정신이 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 친구가 대구에 가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 이런 망언을 하면서 역사와 국민을 모독하는 정치 패련하고 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본인이 역사인식이 그런 거야 아니면 짧아서 그런 거야 저는 대구 합동연설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장한 TK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준석 인생의 참 큰 뼈아픈 실수가 될 것이다 이준석 인생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그러한 큰 실수를 했다 여기 보니까 일간지 사설도 다뤘습니다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박근혜 퀴즈이기도 한 저를 영입해 준 박 전 대통령이 감사하다 호가 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고 통치불농 사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한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도대체 저도 이게 잘못됐다고 지난 4년간 아스팔트에 투쟁하고 탄핵무요 무죄속방을 외쳐왔습니다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이 젊은 친구가 말 한마디로 말이야 그 엄청난 역사의 물결을 욕되게 하고 폄하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망발이다 망발 대단히 잘못됐다 이거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큰 산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산 속에는 이만한 나무 하나 보고 하는 얘기다 이준석의 인식 역사인식과 인지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을 대표해서 내가 혹도하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 만에 하나 그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좀 실수했다 했으면 인적 쇄신을 하고 국정 쇄신을 하게끔 함께 권력을 만들고 바친 사람들이 협조를 하고 노력을 했어야지 이적 세력들하고 연합해서 탄핵을 한 놈들이 어디서 이딴 소리를 하고 그래 망발도 이런 망발이 어디서 말이야 안 후미로 막을 걸 갖다가 땜을 허물어가지고 나라를 다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결과에 책임을 질 생각들은 안 하고 아직까지도 말이야 역사를 호도하고 이런 우리들이 이 젊은 친구 내보내가지고 아바타처럼 이런 소리를 하게 하고 이래서 대한민국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권력 조금 부족하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봤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하고 비교해서 문재인 권력이 하고 있는 거 보면 100배는 잘한 것 같아요 백근혜 대통령이 근데 무슨 만약에 그랬다면 같은 당내에 있는 세력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인적 쇄신을 하고 국정 쇄신을 해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해야지 권력을 갖다가 무슨 이적 세력들하고 나눠먹으면서 나라를 송두리째야 지금 척화일로는 아가리에 쳤는 사람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정신나가도 말이야 한참 정신나가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를 대구 시민들이 보수의 성지인 대구 시민들이 이 연설을 듣고 그냥 가만뒀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대구 시민 정신도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대구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냐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까도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언뜻 보니까 프리덤뉴스의 이상로 씨도 잠깐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그분도 그 비교를 좀 하길래 나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조그만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집 전체를 허물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중국 떠나러가는 지겸을 만든 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란 말이야 뭘 정당하게 정당하게는 이 사람들아 김문성 유승민 이준석 권성동 경진석 이 사람들이 말이야 요즘은 저도 이제 악밖에 안 넘어가지고 말이죠 해도 잘못하고 양심도 없고 그나마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 명줄 끊으려고 이 자들에게 작당하고 이런 장난들을 치잖아 대한민국 미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현심난 사람들 같은 일하고 정말 당신들보다 인생을 멋있게 살 줄 몰라가지고 편하게 살 줄 몰라가지고 우리가 지난 3, 4년간 추쟁한 줄 알아?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말이야 멀쩡한 권력 이적 세력들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일신의 영단 깨우려고 말이야 반기물이 되려다가 내각자 해가지고 권력이나 하나 처먹으려고 하다가 나라를 이끌려 만든 세력들이 반성은 안하고 대구에 가서 뭐 탄핵이 정당했다? 예 이 사람들아! 못 쓸 사람들 같으냐고 말이야 정말로 이 결과를 봐야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있어 지금 내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아니 학자들이 유사전체주의 나라라고 유사전체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정말 뭘 알고 정치를 하는 거야 정치를 왜 하는 거야? 현상 분석이나 하고 있는 거야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뭐 없을 사람들 같으냐고 말이야 임진완한테 선조가 아까 이 비유 잘했어요 그래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시대에 통일을 하고 정한론의 조선반들을 점령해서 명나라를 침공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선조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유성룡 같은 이런 흥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의 정탐 사절단이죠 아무튼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근데 그때 알다시피 여러분들 동인 서인 조선 조정은 양 개파로 나눠져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고 잘못한다고 이렇게 파당을 지어가지고 백성들이 피고리 상자만 삶을 그런 시대예요 양반만이 삶을 그런 시대라고 서인 대표로 그 당시 조선시대 서인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윤두수, 정철희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다음에 동인은, 이산해,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동인의 대표적인 주제였는데 결국은 나중에 유성룡 같은 그래도 애국지사가 흘렀다는 판단에 선조로 설득해서 일본에 정탐 사절단을 보내는데 서인의 영수는 황윤길이죠 당시 황윤길 씨를 서인의 정사로 삼고 그다음에 동인의 영수는 김성일이라고 이걸 부사로 삼고 사회가 사절단을 뿌려서 일본에 보냈어요 몇 개월 체류하면서 일본의 인사들도 만나고 정탐을 해보니까 이건 두 사람이 명확한 결론을 잃었잖아요 아, 쳐들어온다 반드시 교육등의 이대우씨 반드시 반드시 조전반도 침략한다 아, 그런 결론을 얻었는데도 얻었는데도 돌아와가지고 황윤길이, 서인 대표 황윤길이는 반드시 쳐들어오니까 전란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인을 대표하는 김성일이는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나중에 김성일이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 많은 고통을 겪는 전쟁 준비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까 봐 그랬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 임진왜라는 터졌고 징비록, 서예 유성룡 우리 저번에 안동집회 가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서예 유성룡 선생이 집필한 징비록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임진왜라는 당시 조선 백성의 인구가 얼치기 600만에서 700만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80만 명 정도가 도력당했다는 거 아니야 조선 백성 주로 도력당한 대상이 누구께서 힘없고 빽없는 상민이나 천민들 아니겠어요? 일부 양심 있는 지도층은 같이 싸우다 죽었겠습니다만 의병장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말장난하다가 말이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가 백성의 3분의 1이 도력당하고 참혹한 역사에 참화를 겪었단 말이에요 이준석이가 지금 이런 말장난으로 그런 짓글을 하고 있는 거야? 강약이 성능하였다고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데 뭐가 정당해? 결과적으로 이준석이가 이게 지금 역사인식도 못하면서 누가 시키는 대로 그냥 쓸데없는 권력에 눈이 멀어서 말장난하는 게 뭐야?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한핵 사기꾼들 말이야 6.25도 마찬가지예요 6.25도 말이에요 좌익들의 준동으로 하도 간첨이 많아가지고 6.25 전날 말이다 다 군인들 휴가 보내고 6.25가 난다는 첩부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방심하게 만든 간신배들 말이죠 이적 세력들 때문에 아무튼 국토가 이른되고 3년 동안 말이야 그 많은 사상 피해를 입고 그 고통을 겪고 이산가족에다가 지금은 분단국가로서 강대국대로 EJ 정책으로 이 대한민국이 고통을 당하고 말이야 경제적으로만 잘 산다고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이라는 건 아주 골치 아픈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인권유리 국가를 만들어놓고 핵을 갖게 하고 말이야 소련과 러시아가 지금 대한민국을 견제하는 한미동맹 체제를 견제하는 이런 시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한미동맹들 이간질하고 이상한 법들 만들어서 유사 전체의 질을 가가지고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을 끝장내겠다는데 뭐가 탄핵이 정당했어 지금 당신들 한번 길거리 나와서 싸우면서 이런 걱정해봤어? 뭐가 극우야 극우는 이런 나라 걱정하면서 길거리에서 비폭력 구호를 외치면서 대한민국 살리라고 잘못된 역사 왜곡된 거 바로잡으라고 한 세력들이 극우 세력이야? 우리가 언제 총 쏘면서 투쟁해서 폭력으로? 기본적인 공보도 안 된 것들이 말이야 싹수가 놀아가지고 말이야 이런 자들이 지금 무슨 전당대한다고 나와가지고 말장난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저기서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데 말이야 이런 참 기가 막혀요 산핵이 정당했다고 이런 이야기하는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47% 나경원이 17% TK 적자라는 주요용인은 7% 참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 이런 인식 가지고 국민의힘을 보수당으로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을 구할 대한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구한 대통령을 만들어서 정권교체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한 이야기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뿐만 아니고 이거 좀 퍼날라가지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들을 수 있게끔 역사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은 내전 중 아닙니까? 내전 중 이념적으로 체제전쟁주의이고 6.25가 완전히 종결된 것도 아니고 북한의 악독스러운 독재정권이 소멸되고 북한인민들의 인권을 해방할 때 이 나라는 6.25가 완전히 소멸되고 정상적인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는 군단국가가 아닌 실질적인 독립국가가 된다 이런 과정에 있는데 무슨 여기가 미국이나 영국이라도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말이죠 역사인식도 제대로 못하는 얼치기들이 정치한다고 나서가 아니고 나라를 다 파괴하고 있네 이걸 보면 이 정치사기꾼들 탄핵사기꾼들 말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국민들 속이고 역사를 속일 거야 제가 그래서 비록 힘은 없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이런 거에 도저히 국민들이 이러한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들이 드라고 도대체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언론들은 엉뚱한 소리는 하고 이거 연설도 하고 당에서 정당이나 투쟁도 합니다만 어떻게라도 한 절을 써가지고 읽히려고 제가 지금 프리덤뉴스의 대한민국 소멸론이라는 그거 제가 바빠가지고 못 쓰다가 틈틈이 써놓은 거 27시리즈로 해가지고 24개까지 나갔는데 어제 오늘 제가 여기 들어가 보니까 대한민국 소멸론 24번 폐륜적 주사파 정권의 거짓 평화 논리 25개 2개 올라가겠네 애국이라는 말보다는 가족을 지키는 국민정환권 이제 애국이라는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소멸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들이 정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소멸되고 있어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당에 와가지고 당의 정체성 문제로 세미나 하려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가지고 아마 이주천 원장하고 대담한 강량 박사도 저한테 책을 하나 주고 갔는데 대한민국은 내전 중이다 이거 보니까 유사 전체직 문제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저와 똑같은 시각에서 제가 쓴 글하고 내용이 흐름은 다 똑같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는 도대체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들의 의지가 있는 거냐 하면 이 걱정하는 이 책을 내가 강량 박사 주고 가서 한번 훑어봤는데 이준석이는 좀 이런 거라도 지금 읽어보고 내가 지금 프리덤뉴스에 게재해온 그 대한민국 소멸론 읽어보고 한액이 정당했다는 얘기가 이준석 씨 당신이 당대표 되든 안 되든 이 문제는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당신의 역사적인 효과를 내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애국 지식인 박태우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말이야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이야? 이런 소리하게? 그 탄핵 때문에 사망했잖아 통과된 법들 봐봐요 이준석 씨 그런 거 알고 지금 그 외에 지금 국민의힘 당권 당대표 한다는 사람을 알고 지금 다니면서 연설하고 사망을 내는 거야? 인천공항을 북한의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이런 프로젝트부터 해가지고 원전을 지어준다? 뭐야?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한미연합훈련 하지 않는 나라가 되고 일본은 계속 하자고 그러는데 이거 해보고 뭐 나면 미국 갔다 온 거 아무 소용없어요 8월 달에 재개해야지 국군들 백신 맞추고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아직도 사회체를 판민해서는 그걸 좀 가지고 말이죠 비핵과 사기구 연장하려고 가짜 평화쇼하고 있는 이 정권 아래서 아직도 전시작적권 달라고 그러죠 불구군 사업이 가지고 전방에 무슨 사단들이 해체되고 있다면서요 지금 국민들 모르게 핵이 있는 북한에 맞서가지고 재래식 무기로 아무리 우위를 쳐마면 뭐해요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군인 숫자 줄일지 안 해잖아 지금 핵이나 좀 없애고 말해 줄이든지 50만 명이 된다나 55만이 된다나 이런 짓거려 개헌까지 하려고 말이죠 개헌을 바로 이런 세력들하고 하려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이 가짜 타력 세력들 가짜 세력들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춤추는 거야 이놈들이 보니까 대통령이 취임할 때 대통령은 국토를 수요할 국채를 수요할 의무를 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다 파괴되고 있고 말이야 대북전단금지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표현의 권리, 알 권리까지 맡고 있는 이 정권 아니야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는 정권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측이 뭐예요 한미일 군사협력구도가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니야 이걸 파괴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안 되는 장사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정권 6.25가 북치민군 소련이 막 외교문서로서 다시 한 번, 열 번, 백 번 증명됐는데 수정조사관 잘못된 학자들 얘기를 하는 그런 잘못된 걸 가지고 아직도 6.25에 대해서 말이죠 이상한 이야기들 하고 있는 6.25가 내전이면 국제전이? 사회주의권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아니 대통령이 뭐 심심하면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 신용복이 돼가지고 말이죠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중국 시진핑 앞에 가서 중국은 큰산이면 대한민국은 작은 봉월이라고 도대체 이게 국군을 모여가는 발언이 한두 가지입니까? 국군이나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을 국가폭력이라고 말이죠 국가정체성 이야기하면서 제조 사산폭동을 아픈 부분을 우리가 가리지 않으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큰 줄기는 역사적으로 아 대부분 판결까지 난 걸 이렇게 역사 쿠데타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대표라는 사람들이 인지를 좀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탄행이 정당했다고 하는 결과적으로 이 자들이 투쟁할 사람들도 아니잖아 지금 당대표 되면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정권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이런 자들이 만약에 탄핵이 정당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와서 일부 언론들이 이 얼치기 젊은 친구를 당대표 만들려고 조중동이 탄핵을 이끌었던 제과를 덮으려고 이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적 개념까지 삭제한 정권입니다 여러분 군사훈련하는 것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상의하자는 이런 엉뚱한 소리하고 말이죠 아직도 주적이 북한이 아니랍니다 북한 핵을 가지고 적거하겠다는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 탄핵이 정당했다는 이야기하는 이런 자들이 야당 대표여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까 돈도 없는데 빚내가지고 말이죠 코로나 자금 핑계돼가지고 표나 살려고 하는 이 정권 만국적인 매표행이나 하고 말이죠 이런 정권 아니에요 이런 정권 국민 통합정치가 아니고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국민 분열류소를 추정하는 정권이 촛불혁명이 아니고 촛불 반란이었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권력을 찬탈한 이러한 어마어마한 의무를 가지고 이걸 정당했다고 이 야당 하겠다는 전문 친구와 이야기하면 이 언론들이 이걸 비판하고 제대로 된 보수 언론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되는데 같이 춤추는 대한민국 미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다 정말로 미쳐 들어간다 이제는 헌법 개정 통해서 그나마 남아 있는 대한민국 명출 끊으려고 할 텐데 소득주도 성장논의라고 이론에도 없는 이상한 거 들여가지고 말이죠 경제 다 망치고 코로나 영향은 죽어요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이 잘못됐고 맨 말이죠 여당에 국회에 대한 사람들이 180도 가지고 앉아가지고 코로나 이익공유제다 이런 거나 말이죠 사회주의법이나 만들고 중대재해법 만들어서 기업주들 투자 의혹 상실하게 하고 일가구 일주택품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주체통책 망치고 있지 않나 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부법 이런 거나 좀 구상하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 언론재가극받이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언론의 자유까지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있는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주민자치기부법까지 지금 다 준비 끝내고 통과시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읍면동은 인민위원회가 이제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까 이게 다 탄핵에 잘못된 권력이 들어서가지고 말이야 급속하게 지난 4년 동안 무너진 거 아니야 근데 탄핵이 정당했어 탄핵이 정당했냐고 이 사람들아 정말로 말이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표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일 났어요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을 살찌우고 부가하게 사는 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신문을 하나 보니까 여기 중국 공산당하고 경제적인 협력으로 협력하는 거야 지역협력부대에서 이해합니다만 왜 중국의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심부르꾼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에 하수인처럼 비치면서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이런 지점까지 와 있느냐 이거를 이런 국민의힘에서 당을 이끄게 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지 전당대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나는 보지도 못했어 내가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 신문에 나왔는데 한국에 지금 미국에서 이미 공자학원 퇴출품 만들어서 공자학원을 없애고 한국은 22곳이나 있다고 그러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2013년 이후에 사시콧을 퇴출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이념이 칭찬한 데도 왜 왜 내가 지난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수사도 안 하고 뭐하고 있는 거냐 이거 호주도 지금 공자학원 퇴출한다고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제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주민자치기본법 이거는 제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학들 점검하고 6월 10일까지 공자학원을 둔 대학들은 보고서를 내라 호주는 지금 호주네 공자학원을 설치한 13개 대학 모두에 대해 실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요 이게 이제 사우스 차이나 포스트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는데 이렇게 호주도 지금 나서도 이러고 있고 겉으로는 말이죠 대외적으로 베이징 산하의 언어교육 협력센터가 감독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통일선전공작부가 지휘 감독하는 것이라고 다 알려져 그래서 미국의 CIA를 비롯한 FBI 정보기관들이 다 지금 스파이 활동하는 거 미국에 해를 끼친다고 해서 철폐를 간 대한민국 아직까지 손쓰고 있잖아 이래서 진정 정권이라는 거다 미국 상원 조사위원회에서 말이죠 중국은 2006년에서 2019년까지 약 1억 5,800만 달러 약 1,800원을 그 이상의 자금을 공자학원에 투입했다 이게 그만큼 중국의 공산당 사상을 전파하는 데 썼다 이거를 지금 증명하는 이런 조사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공자학원이 베이징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고 본질적으로 교육적인 단체가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는 곳이다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은 공자학원을 만들어서 정치활동 한다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 몇 개월 전에도 내가 방송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한 얘기도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선전과 영향력 행사라는 도구라는 그런 폼페이오 장관의 선언도 있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미국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노력이 해가지고 한때는 미국 대학 내 119곳에 공자학원이 운영 중이었는데 지금은 다 퇴출시키고 30기만 남아야겠다 이것도 퇴출시킬 것이다 수요덴도 지금 공자학원 퇴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때까지 하고 있는데 왜 중국 공산당 이념 선전하고 있는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방치해야 되냐 일부는 물론 중국 문화도 가르치고 유로도 가르치다 그렇지만 핵심은 중국을 선전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거기서 이적 활동까지 가능한 이런 스파이 활동까지 하고 있는 이런 기관이라는데 왜 아직까지 내가 몇 번 방송을 태서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미동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스파이 온상이 된 공자학원을 친중 정권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대한민국이 간첩 안 돼서 종복 정권이라도 이야기하게 됐듯이 똑같은 현상이 있는 게 아니냐 2018년 2월 달에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이 이때부터 대대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정권이었으면 유사 전체주의 정권이니까 안 하는 거야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권이었다면 했어야 되는 거야 그 당시 뭐라고 그랬어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2018년 이때부터 대한민국도 대대적으로 퇴출 운동 들어갔어요 일부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지만 미동도 안 하잖아 정부는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 사상선전과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어 수사세당에 올랐으며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비롯해 중국계 교수, 학생연구원을 정보수집원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미국 전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공자학원이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운동 인권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뇌하는 세뇌공작소라는 거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이냐면 선전하는 기구인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 체제를 지켜야 되는데 왜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수사기관들이 안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의 83%가 중국을 우리 국가안보에 최대 2협으로 본다는데 북한하고 마찬가지로 왜 이러고 있느냐 오늘도 한 유튜버가 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공자학원 폐쇄 운동을 벌이는 한 단체가 지난 3월달에 말이죠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과 공자학원 실태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관심을 보이는 의원이 300명 중에서 한 명이 있었대요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 모습이야 적화된 거야 적화 적화라는 것이 거창하게 돈 다 뺏고 말이죠 자유를 뺏고 성경책 뺏는 게 적화가 아니에요 사상적으로 헌법이 무력화되니까 적화된 거예요 이런 거 수사하나 국회에서 이런 거 하라고 국민의 대표자로 뽑아가지고 내놨더니 한놈만이 관심을 보여주더라 300명 중에서 이거 대한민국 국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구만요 공자학원을 유치한 22개 대학 총장들에게 4월 15일 서한을 보냈는데 어느 총장 대신 하나 했대 완전히 썩어버린 대한민국 학계 그저 정부한테 돈이나 타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 운영자금 좀 받는지 모르겠는데 나라가 살아야지 뭐 학교도 있고 말이죠 나라 썩어가지고 망하면 중국 공산당에서 빌부터 살 거야? 국가안보의 문제를 이렇게 수월히 다루고 이렇게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그 때는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하는 대공 수사 기능이라든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의 질질을 지키고 한미동문를 지키는 확고한 노선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는데 이 문재인 정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나라가 급속히 무너지고 모든 게 지금 앞날을 기악할 수 없는 살벌한 지경까지 와 있는 이러한 결과를 보고서 탄핵이 정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세력들 이들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치인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세력에 국민을 얘기해서 경치하는 세력이 아니면 이완영이 뭐다 더 높은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세력입니까? 이러니까 내가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어디 하나 믿을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아니 믿을 데가 있어요 국민 여러분 당헌동주 여러분 아니 믿을 데가 있냐고 지금 어제도 청와대 앞에 가서 우리가 외로운 목소리를 인왕산에 날렸습니다만 문재인 씨 부부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정말 기가 막힌 나라가 된 거야 2021 P4GA에서 평양 능나도 하면 얼마야? 하루 전날 뛰어놔도 수사해가지고 처벌도 안 하고 말해 청와대 외교부 작품 뭐하는 거야 그거? 이런 나라가 됐어 아마 제대로 된 선진국 같으면 이거 용납 안 했을 거예요 이거 하나로 탄핵사회가 됐을 겁니다 국회는 당장 해산해야 됐을 거고요 국민들이 정신이 죽었어요 다는 아닙니다만 소국이라는 자가 책선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괴면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이런 나라 대한민국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끝났다 제가 오늘 좀 시작부터 강한 톤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다른 여러 가지 주제도 있습니다만 이준석이라는 자가 대구에 가서 탄핵이 정당했다고 얘기한 거는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만 여러분들이 잘 들었어도 이자는 역사를 볼 때 저 큰 산을 보면서 역사를 조명하고 해석하고 처방을 내야 되는데 그 거대한 산에 나무나무 보면서 이 좁은 식견으로 어디 무슨 아바탄으로 누가 시키는 대로 이런 정치인들은 절대로 커서는 안 돼요 나라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정치 세력들을 빨리 퇴출시켜야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의로운 투쟁을 해오고 희생해오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흑으로 매도되면서 제도권 정치에서 다 밀려있고 썩어빠진 언론들이 한 줄도 포도 안 하고 우리를 매도하고 있고 아직도 탄핵 사기꾼들 정치 사기꾼들이 또 종북 친중론자들이 이적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면서 대한민국을 다 집어삼키고 있다 이제 때문에 허물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쳐들어간다 냉정한 평가와 냉정한 분석을 하고 냉정한 처방을 내야 돼요 이들이 개헌을 하면 내년 대선도 의미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개헌도 내가 다 저 플랭을 짜놓은 걸로 아는데 200명 다 확보하고 말이죠 문구까지 다 만들어 놓고 6월달부터 때되면 아마 시동을 걸린 거 알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당대표되면 막겠어요? 탄핵이 정당했다는 놈들이? 막을 의지도 없고 누가 막아요? 국민이 막아야지 이제는 모든 정치인들이 사심은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다 내려놓고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직생이 정신만이 나라를 구하는 거야 역사와 국민을 더 이상 사기치면 안 돼 이 못된 자들 같은 일하고 말이야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 국민 정황권이라든지 시민 정황권이라든지 이름으로든 국민들이 나서서 이 못된 자들의 철퇴를 가야 되겠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동맹국도 우방들도 국민이 안 나서는데 도와줄 리가 없어요 정신이 썩었다고 돕지 않습니다 6.25 때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미국의 군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하면서 적화를 막았지만 지금은 미국이 그렇게까지 할지 주한민국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너무 그렇게 믿지 마세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아니 4.19 때는 잘못된 그런 흐름에 대해서 정의감을 가지고 말이죠 그 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헌법에 명시되는 사의구 정신을 만들었는데 우리 국민들 요즘 보면 이렇게 나라가 뭉들어지고 썩어가는데도 그런 정의감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잘못된 지도자들 잘못된 정치 세력들 잘못된 언론들 그리고 잘못된 국민들이 한 묶음으로 같이 놀아나는 거예요 4.19 때는 배고프고 어려우니까 욱싱 걸고 했는데 요즘 우리 산몸을 해놓으니까 이제 물질적으로는 좀 되니까 남 일에 관심 없어요 남의 끓여먹을 거 있으니까 내 끼니 먹을 거 우리 가족 문제 애 자식들 꼴 들이기 싫다 다 잘났어 애 자식들 정치하는 놈들 꼴 들이기 싫다 그래서 될 일입니까 이게? 꼴도 비기 싫어서 방관하다가 거지 같은 세력들 여러분들 대표한다고 정치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정말 여러분들이 모욕을 당할 만큼 저질스러운 인간들한테 여러분들이 지배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하게 혼자 지키려고 한 거 집단적으로 뺏기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유사전체주의라고 각자들이 여기도 그렇게 그런 우리 강 박사가 분석하겠는데 박대호도 대한민국 소멸러이라는 이제 갈롬을 통해서 그걸 분석해 놓고 프리람뉴스에 내가 그걸 써놨어요 내가 요즘 그리고 이런 전선을 우리 당 당원들하고 이렇게 함께 해야 되지만 보수 전체로 담론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요즘은 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또 가장 열심히 하는 윤창준 칼랑사장 뛰어가서 내가 담론을 만들고 있어요 대한민국 보수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한 대한민국 자유파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또 당이 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석방과 탄핵 모여와 수사파 정권을 척결하는 그 지름길 아닙니까 다른 전략을 세워야 돼 다른 정세 분석으로 이제는 시간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막 시계추처럼 흘러갑니다 내년 3월 금방 옵니다 정신들 바짝 차리고 소중한 자원 소중한 우리의 노력들을 이 나라를 구하는데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우리 공화당은 그런 의미에서 참 잘해왔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눈물겹게 투쟁해왔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정말 이제는 시간도 많지가 않아요 까딱 잘못하면 내년 3월 10일 날 이들의 전략에 말려가지고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제는 투쟁의 장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까지 역사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더 많은 희생과 투쟁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도 이 나라를 석방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어떻게 다시 재건할 건지 더 치열한 고민을 하고 더 큰 시야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해가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 공화당의 중요한 역할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좀 고함을 찌르면서 했더니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